$$0 친구 녹홀하네 땅 흐흠 흐흠 다 먹어 보쏙 이번이 마지막 파티입니다 와 이 파티 끝내고 밥좀 먹고 다시 방송 킬라고요 배고파 흐흠흠 근안 그냥 내 자리 중 하나를 랜덤 해버리시는 건 랜덤은 뭐지 뭐 무슨 말씀이지 그건? 몰라 I don't know 랜덤? 기부지? 아 근데 그런 식이면 운이 안 좋은 사람이면 아예 참여를 못 그래 그래도 이게 나았다고 생각돼 아 근데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는 어떻습니까? 하루는 그런 식으로 선착순! 하루는 응모! 어떻습니까? 이러면 되잖아 이게 제일 베스트군요 베스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베스트 빠른 자 타이밍을 잘 맞추는 자는 첫 번째 날에 나는 로또를 노리겠다 하는 사람은 두 번째 날에 섞어서 하면 되겠군요 운이 없으니 참가를 못하지요 그런 건 없어 내 마음을 꿰뚫어보세요 내가 과연 무슨 숫자를 택할 것 같은감 방송을 오래 봐온 자네라면 맞출 수가 있을 터 물론 절대 못 알아주게끔 정말 이상한 숫자를 쓸 거야 나는 자 다음 퀘스트는 직직씨가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받아주세요 어떤 퀘스트를 받으실까 빠라바밤밤밤밤 빠밤밤밤 아까부터 방 들어가는 타이밍을 다 잡았는데 아 안되는구나 비번을 다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게 늦어서 못 들어갔다 빨라야 되는구나 굉장히 아 맨몸이불조 두마리요 아주 좋습니다 맨몸 쌍불조 집회소에서 빙빙 돌면 어지러운 거 저뿐인가요 아 그렇습니까 죄송 습관이에요 습관 그냥 손이 심심해서 뭔가 심심한 것도 아닌데 계속 돕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돌아 왜 돌지 개미 같은 녀석 왜 돌아 나만 삼수레 아니면 돼 무기를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렌스입니까 렌스가 예상이 되는군요 렌스 들면 무적이지 뭐 자 맨몸 쌍불조라 들었습니다 맨몸 쌍불조는 해머를 한번 들어볼까 좋습니다 해머로 해보죠 빠라바라밤 짜라잔 짠짠 짜라잔 수면 해머 써봐야지 수면 해머 좋아하십니까 수면 해머 어디갔어 그거 어? 어 잠깐만 어디갔어 수면 마스터 클러스터 어 있는데 예리도가 쇠쇠이었네 이거 예리도 아 한송금만 좋구나 네 아빠는 이글스님 안내 주무십시오 바이바이 아이안티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니까 어 음 아! 술에 타는 사람은 다음날 참녀 불가? 어어 글쎄 그럼 제가 너무 이상한 제 입장이 너무 난처해지기 때문에 어! 술에 타셨군요 야하하하하 내일은 참여 못하시겠네 이러면은 나만 근데 야맣게 제가 탈거 같은데요 본인이 제일 많이 타는데 그런 조건을 걸어버리면은 되게 꼴사납지 않을까 꼴사납다고 생각되는데요 나도 참여 못해 헤바라기 시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런 조건을 걸어놓고 거창하게 제가 타면은 아우 개쩍! 아우 개쩍! 말도 안되지 빰바라밤 바람바람밤밤밤 아! 스톱!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필요해 고기 고기! 어 뷔페 차려야지 뷔페! 고기 뷔페 좋아하시남? 전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말이죠 빰바라밤 바람바람밤밤 수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우니까 자 맨몸 쌍불조 퀘스트 도전해보도록 할까 맨몸 쌍불조 아주 좋습니다 아름 정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우니까 고난도 공포와 폭동의 사냥의 시간입니다 공포와 폭동의 사냥 좋지 아니안가 자 가볼까요 자 다음 질문 몬스턴 더 포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똥탄 안나요? 똥탄? 똥탄 안나옵니까? 똥탄 어 똥탄 똥탄은 나오지 않나? 거너들이 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햄버 맛을 바르라 그러니까 비룩을 비료탄 비료탄 그런거 없나? 왠지 나올법한데 냐 쾅 으아 죄송 어 위기에서 구해줬다 굿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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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나 아파 아우 되게 아프네 정말 정말 아프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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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연기욕 플레이군요 이제 보니까 오 지금 눈치채는데 연기욕이군요 자 한놈은 아직까지 어그로가 끌리고 있지 않습니다 만 흥 자 연기욕이 풀렸다 나이스 연기욕 지속하는 것도 겁나 어려워 오오오오오오오 야 안 들켰어 구시네 다 이냐아 아 맞췄다. 잘했어. 따아! 좋습니다. 한 번 더! 머리통! 김오식어! 죄송. 사실 위험했어요. 위기에서 구해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 죄송. 아직까지도 유지되는데? 저 녀석 들키기 전까지 이제 뒤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콩! 따스해. 봐줘 봐줘! 야 봐줘! 야! 야야! 모스 적기 좋아 행? 나 좋아한다. 자! 부패 좀 차려놓을까요? 자! 레스토랑! 골라 골라 골라! 골라 골라! 알록달록한 애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골라! 쫙 쿡! 츄아! 뭔가 신호등 같은 느낌으로? 우루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uch~! 아하하하. 머리를 날 치웠어. 머리를 날 치웠어! 나 햄버거를 무시하지마! 츄아! 사랑이 필요한 헤머로야 마리톤 맞아요 잘했어 야호호 되게 얼꾸나 얘 왜 또 자빠졌지 베리 굿 기가 막힙니다 판타 여러분 머리통 소수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영기용 나도 가져올거 그랬나봐 영기용 솔솔 풀리는군요 라고 생각했는데 어그로 끌렸군요 자 끌려버렸다 좋지 아니안가 비켜 이 자식아 난 이 자식을 때릴거야 콰앙 아하 아하 바람의 시작 오 그 베리 굿 일사천리군요 아주 좋습니다 거로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식당을 이용해주셔서 매우 매우 감사합니다 자 죽어라 아 뭐야 방금 뭐 먹었지 아 독고기 먹었다 독고기 이 친구의 취향은 독이군요 독입니다 독 캐릭터에요 왜 핑크지 이제 오니까 왜 핑크지 내 캐릭터 도대체 왜 핑크야 머리통 아 뭐야 이거 아 이상한거 데리고 있는데 나 지금 네오 웨이건 자식 꼬랑지가 좀 거슬리는구나 웨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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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 이 틈을 통해서 미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나무라도 반가우니까 아 소재가 부족해 슥 슥 슥슥슥슥슥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화면 이렇게 정신나가게 돌리면요 녹화파일 그 뭐지 용량이 미칠듯이 상승해서 업로드가 늦어진다 근데 왜 돌렸지 음 잘했어 왜 사서 녹화파일 용량을 올릴까요 더군가 키모시고 브락 키모시고 한참 걸릴텐데 말이지 아 봐봐 용량이 막 미친듯이 상승해 모넘같은거는 막 하나찍으면 막 1기가가 넘어 제길 너무너무 높다 막 롱맨같은 어 그런 류의 게임하면은 막 한시간에 찍어도 어 200메가밖에 안나오는데 말이지요 나 고민이 많군 나 용량이 높아지면은 어 오래 걸려 너무너무 음 그래 라장같은 애들 잡으면은 용량이 막 증가한다 기가 막히게 말입니다 짠 머리 위치가 애매해 애매하긴 뭐가 애매 애매해도 때려보세요 해머님 야 잘하네 이상하지? 어 왜 내가 이렇게 잘 때리네 왜 이렇게 따로 잘 맞추죠? 버금과 마리톤 이게 맞나? 어 뭐지? 나 왜 이렇게 딱 잘 맞추죠? 이상해 버금 버금가봐 이상해 왜 이렇게 잘하죠? 이건 안맞지 어 어 카악 으어차 아이고 자니? 제 수면 고기를 이용해 주셨군요 걸어 엉덩이가 뻥 터지겠다 빵 빵 네오 머리에 딸을 때려주고 싶지만 걸렌서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숫돌 영격포 맛을 보여줏 배면작화 맛을 보여줏 콩 따악 야하하하 뭐 피했네 머리가 안 맞는 버그 머리가 잘 맞는 버그 도대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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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인가 잘 맞춰도 이상해 안 맞춰도 이상해 안 이상한게 언제야 대체 이상하구나 이상하군요 정말로 이상하다 모든게 이상해? 음 잘돼도 이상해 잘 안돼도 이상해 기아하군요 자 이불조의 등짝은 상당히 미끄러운 편이다 걸어 힘들어용 아 뭐지? 단차 지향이 조금 높았었구나 으어우 이상해 오 이상해 아잇 이상해 잠깐만 이것 ouvert missile 아 수레를 타도 이상해 잔 이상해 잠깐만 이수레 상태죠 이생..이상해 이세계는 정말 너무나도 이상하구나 이상하구나 콰앙 야 내징걸려서 이상해 아 포효걸려서 이상해 모든게 이상해 오 나는 왜 대머리까 너무 이상해 아 머리가 안맞다니 이상해 아 그 아그아그아그아그 어 막술의 냄새가 난다 어메아 깜짝이야 왜 깜짝이야 돌 자 아주 좋습니다 굿이네요 굿 마비에 걸렸군요 난 큰일났다 다 맞출 수 있겠다 아 아 맞출 수는 있었는데 그전에 걸리다니 이상해 어 쿵짝쿵짝 마린통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앞발 되게 귀여웠다 방금 제 앞발 되게 귀엽지 않습니까 어 이제 보니까 앞발이 되게 어 지금 봐도 작구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불조 머리통을 으깨버리는데 성공했다고 자 역시 연기옥 플레이는 아주 직입니다 기가맥히군요 바라밤 부자 청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어구를 안입으셨네요 아 이거요 이 퀘스트 자체 조건이 참여 조건이 맨몸입니다 맨몸 비부장 무기만 들고 와라 그저 석기시대 수렵방법을 보여주자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우가 우가 우린 잡아냈다 어 이불조 두 마리 잡아냈버렸대고 우와 이것은 승리의 함성이요 발사 그러게 삼수레 막수레 각이었는데 완벽한 막수레 각이었는데 다행이야 오늘 막수레 두 번이나 타서 말이죠 조금 무서웠었어 정말로 나 두려웠었다 아마 버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 막수레 한 번 더 샀으면 삼수레 타려고 왔는데 생각지도 못하겠겠네요 아 왜 그러십니까 언제나 우리는 성공을 생각하면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한다 네 막수레는 정말 무서워 어 무서워 오늘 두 번 탔어 두 번 자 자 자 맨몸 쌍불족까지 깨버리다니 우리는 정말 대단한 헌터임에 틀림없어 자 다음 퀘스트 부터 키오 번키 타릭치가 수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까리안걸로 하드코어 함을 원한다 음 너무 쉬운데 오늘 방송 몇 시까지 하시는 건가요 졸릴 때까지 하겠습니다 밤샘은 차마 못할 수도 있겠어 밤샘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졸려서 안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갈 때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밤샘은 좀 힘드실텐데 아 왜 이러시나 오늘은 즐거운 날 아니던가 불금이야 불금 불토다 불토 오늘 같은 날은 무리가 없지 무리가 없어 전혀 바라밤밤밤 짜란짠 bizim 과복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소 너무나도 반가우니까 오전에 데이트가 있어서 밤새서 보긴 힘들 거 같아요 그렇군요 어...어...그러면 빨리 들어가셔야 되겠죠 오...저란... 저기... 밤 밤 밤 친구하고 여섯시부터 술을 먹고 와서 기분이 좋아요?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벌같은 날은 마셔야지 제 맛이지 맘 그렇구말고 아...받을 퀘스트가 없으시다고? 그러면은 제가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자... 어떤 퀘스트를 받아볼까요? 멍멍이 좋아하시는감? 멍멍이 퀘스트 좋아하시남? 그래 멍멍이 라잔 퀘스트로 가봅시다 우리는 굉장히 강한 헌터임이 틀림없으니까 조금 강하게 놀아볼까? 생각을 해보는데 멍멍이는 역시 해모라고 하지만 아니 그러면 해모 쓸래? 음... 자! 쏘자고 해모 이거 레드브로 해모 진짜 기가 막혀 해모예요 회피걸이 업은 기가 막힌 것 같아 자... 이걸 해보자 그래요 그래요 멍멍이가 나오면은 음... 해모 들자고 그래 해모밖에 모르는구나 나는 사실 사실 나는 해모였구나 내가 곧 해모이고 해모가 곧 나이고 망망이 사실 피리 불고 싶은데 에이 피리보다는 그냥 해굴박에다가 딸을 날려주겠어 이것도 좋다 자 준비해주세요 헌터 여러분 한탕 달려보자고 달려봅시다 멍멍이 대굴바게 햄모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퀘스트 한탕 달려볼까 달려보자 라잔 수렵 등 멍멍이야 라잔 수렵하기 퀘스트입니다 레벨은 86으로써 맞으면은 아퐁 상당히 아퍼 그러니까 최대한 안 맞으면서 딸을 때려보자고 화이팅이요 화이팅입니다 이거 알게 모르게 이 퀘스트요 정말로 알게 모르게 실패 빈도가 높은 퀘스트입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그래 알게 모르게 실패 빈도가 높은 이 퀘스트 부숴버리지 않겠습니까 부숴버려 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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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째 퀘스트 꼬우 투하 ㅗ 맞았나? 몰라 따아 자코 김오시고 손 아 손 아깝다 아까울 때도 있는 법 자 한 번 더 손손할 때 나를 노려봅시다 이렇게 말이죠 안되네 안되네 자식아 어이 자식이 이걸 피하다니 자네가 최초야만 김오시고 톡 뒷다리 콩 야허허 죄송 아 해머가 너무 그거야 그거 왜 거기서 그게 박살이 나 굴러 굴러 배굴빵 자코 여기서 재빠르게 한 번 더 딸을 때린다 요렇게 말이요 아이 자니? 어 자네 좋습니다 폭탄 맛을 보여주자 하이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H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무라도 반가우니까 자 스토리 시간 을 가져보자꾸나 저런저런 냐 콩 머리가 높으시군요 상당히 높군요 상당히 높군요 엥 자 김오시고 하이오 사라이오 도 어어어어 아아 전방조심 죄송 아아 해머님 그만 날려 제발 재송 어흥 너무 짧았어 아프다 아프다 많이 아프다 파티원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아 자 기모 오시고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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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니? 타이밍이 안되지 자 기모 오시고 아니 이 자식이 왜 자꾸 맞을 때만 되면은 자꾸 경직 걸리네 너무하네요 기모 오시고 에라 모르겠다 자 기모 오시고 자 뒷다리를 때려버려 기모 오시고 자 파트릴까?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햄모 맛을 봐라 만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흥 야흥 와 제대로 먹어버렸다 아프네 화면이 띡띡거리는데 저만 그러나요 띡띡? 오 그러신거 같네요 제 잡수가 어때? 띡띡? 띡띡이라면 무슨 띡띡 이상없죠? 이상없죠? 이상무? 음 오우 저런 오우 저런 난리 났다 쿵 자 1차전 종료 아주 좋소 네 이상없죠? 음 그렇구나 제 잡수 한번 해보세요 제 잡수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I don't know 충전하면서 보는거랑 관계없을거 같은데 음 왕쩐 여러가지 문제있는거 같으니까 잘 해결해보소 애국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끈니까 그게 썩 물러가라 라잔 썩 물러가라 응 라잔 붙어 때려 볼까? 넷 넌 뭣 넌 뭐냐 어우 깜짝이야 멍멍이한테 맞을뻔했어 겨악 한 번 더 되겠네 자 때려부러 쾅 기모시거 못 때리겠다 기모시거 우퍼컷 들어강 기모시거 우퍼컷 들어강 어렵다 그리고 이수레가 됐군요 아주 좋습니다 괜찮은 아주아주 괜찮은 핸디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 아 무서워 무서워 디라기가 무서워 죽겠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호 자 너무 무서웠어 까리했네 그리고 얄라 강서하게 멍멍이 때리러 간다 갑자기 멍멍이 때리고 싶은데 멍멍이 마무리 짓고 오겠습니다 멍멍이 멍멍이의 시간을 가져보자 라자노고요 라자노고요 글쎄 보통 이제 라잔 같은 경우는 그거죠 그거 보수량 증가를 위한 보수량 증가를 위한 보수량 증가를 위한 퀘스트는 조금 강력했다 냐 막수레 타셨군요 괜찮습니다 역시 제가 많이 타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 괜찮습니다 음흠흠 아 패배를 맛보았다 상당히 상당히 쓰겁구나 이 맛은 패배의 맛이야 음 수레의 맛이구나 썽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렵죠 이 퀘스트는 조금 어렵다 나름대로 실패율을 자랑하는 거시기였으니까 괜찮소 이 퀘스트 어려워 라잔이 껴있어서 말이죠 망망이도 어렵기도 하고 음흠 그러면 이제 막판이 될라나 음 막판이 되겠군요 막회 준비해 주세요 음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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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기죽했죠 으아 음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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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판은 극 난이도 어떤가요 어 막판은 이제 부티씨가 딱 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스타나 부탁해요 나리도 있는 거면 있는 걸수록 저는 좋습니다 저는 좋아요 쌩 거면 좋다 하드코함을 원한다 음 할 거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진짜 그럼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막판 암쾌로 해도 되겠습니까 좋아 저는 좋습니다 말하셨어요 오케이 흠 막파티 막패티 제가 선정하게 됐군요 그걸로 해보자 라자는 꼴보기 지르니까 라자는 하지 않겠소 자 93레벨 키린 한 마리랑 키리나 종 한 마리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흠흠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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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니까 오늘 대검 한 번도 안 썼네 자 대검 맛을 보여주도록 하죠 그리고 바람 캐스틱 얼마나 좋아 자 바람 한 번 걸려볼까 흠흠 흠흠 으아 네 막파티입니다 요거 한 다음에 방종했다가 잔잔히 딴짓거리 좀 하다가 한 3, 40분 후에 방송을 다시 키게 될 것 같습니다 배고파 밥 먹을래 빰바라밤 바라밤밤밤 바라밤밤밤 바라밤밤밤밤 일본어님 안녕하세요 바라라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우니까 금일의 목판 달려보지 않겠습니까 달려보자고 밤바라밤밤 네 일본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새 이거 연습하고 있어 손딱을 못해 손딱 아 내 중지가 부러질 것 같아 못해 못겠다 빰바라밤밤 빰바라밤밤밤밤 모노포에서 호나이핑 빼면은 좋은 어서 걷기 힘들겠죠? 아니요? 그것은 될 사람만 됩니다 될 사람만 말이죠 재수 좋으면은 얻을지요 재수 없으면은 안될지요 그렇습니다 호석은 생운이기 때문에 바라밤 쏙쏙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기린과 아종 한 마리 네 불깡 고수풀에 자 켜자고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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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만 한 마리만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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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허허허허 아 귀신같은 영기옥 야 님들 영기옥 얘네 안먹어 어 잠깐만 자 갔네 자 이 자식을 재빠르게 녹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애 녹여버리지 않겠습니까 왜 나한테만 와 야 왜 나한테만 이래 딴 사람 때려 얍 얍 안돼 맞으면 아프다 93레벨 아파요 많이많이 아픕니다 야 화빈은 이녀석도 하얘가지고 보이지가 않아 아아 안보인다 자아 마리토오옹 갓 마리토오옹 사라버려 쿵짝 그리고 거짓말같이 자 아종이 왔군요 거짓말같은 아종이 와버렸어 호 오스프레 자 하나 더 네네석 왔구나 자 결국엔 와버렸구나 생역 뿅 이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일단 이녀석부터 녹일 필요가 있겠죠 자 하얀색부터 닭을 쳐서 녹여야지 이 퀘스트가 성공할 수 있을지어다 녹여버렴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야 궁권라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정신이 하나도 없네 물고기 얌 정신이 하나도 없네 또 뱉 뱉 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우니까 때릴 타이밍이 나오겠지않아 키린친구 뭐좀해봐 사랑요 공보다 움드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무것도 안쓰고있어 기술을 뭐좀해봐 빨리 하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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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렸어 수세히 몰렸어 냅다 튀어 머리통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자 저는 생약을 다 썼습니다 완벽하게 말이죠 다 썼네요 와아 아 빡세 아 겁나 빡세 하하하하 개판이구만 이걸 맞니? 어 안맞았다 안되죠 안맞았다 신기해 멀어져만 가는 그대여 호잇 흠 하하 네 녀석 으악 내가 일바 수렌가 말도 안돼 생약을 지금 먹고 싶군요 아.. 아껴 두껄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아.. 그 격투장의 라잔캐는 거기 좀 뭐 젤다캐스트 젤다캐 밖에 없잖아 아마 그럴걸? 으악! 아잇! 이 야식이! 잠깐만! 아 타기 싫어! 쾅쾅! 쾅! 멋있잖아 이것들 요호! 고스프레이 하길 잘했어! 어우 잘했다! 아.. 격투대회? 어.. 격투대회는 안되겠지 뭐 어.. 격투대말고 흠.. 투기장 퀘스트 짠.. 쟨님 안녕하세요 스카이님 안녕하세요 시계층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우니까 자.. 계속해서 암을 진행해볼까 어.. 다행스럽게도 가졌네 짠! 머리통!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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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많이많이.. 아 저런? 자 현재 이수레상태 아주 좋군요 까리압니다 콩! 콩! 아잇! 과연 누가 막수레를 영광의 막수레다 나올것인가 나오지않을것인가 나오지않을것인가 부..부..부..부..부..부..부.. 겁나 무섭다 어.. 무서워 내가 될것같애 제가.. 이빨! 야아! 콩! 다른데로 가니? 자 또다시 합! 해버렸다 호라 푼 친구들이야 정말 다시 합해버렸어요 이 퀘스트 진짜 누가 만드는지 몰라도 대단해 완전 지조온 바람이야 멋있지 않습니까 짠 안 졸려서 다시 왔어요 그렇습니까 안 졸리면 와야지 반갑소 나오라도 반가우니까 끝을 내보도록 합시다 끝 끝 다시 한번 고스프레 예스 고스프레 젤다퀘스트 악함이랑 그냥 악함 중에 누가 더 약합니까 젤다퀘가 조금 더 세지 않았었던가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닐수도 있고 맞을수도 있고 올라왔니 오 야야야 야 얼음이 여기도 생겨 이건 처음 알았네 얼음 더우니까 여기 생겼어요 단차를 위하여 휘둘러베기여 야하 좋은데요 단차 유도 죽였습니다 오 벽에서도 튀어나왔어 깜짝아 설마 저 녀석이 내가 매달려있는 헌터를 때릴 수 있는 기술은 없을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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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어어어어어 좀 이런 흐어어어어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하 허잇 김오식어 으아악 사람 날린다 아 죄송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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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 때문이야 네 제빵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으앗 오 아 저기서 탔으면 기가 막혔을텐데 으앗 승마를 어 잠깐만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막소리 타기 싫다고 막소리엔 죽어도 안된다고 네 두대 맞으면은 확정수레입니다 이것들 데미지가 까리해서 말이죠 스턴 스턴이 오라오라오라오라 스턴 그리고 휜둥이도 한번 어 단차를 노려보지 않겠습니까 단차 괜찮네 으아악 으아악 이런 어그르크로밥 안나 으아 안돼 으아악 나이스 가니라 흐허허허 제게 아 아쉽다 자 하얀색은 어 휜놈은 미끼였어 으아 미끼였구만 제게 역정의 날이네요 그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 늘상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막소리에 두번 탔어요 두 두번 탔어 첫판에 괜찮소 수렵을 하다보면은 탈 수도 있는 법 아주 괜찮습니다 아주 말이죠 되게 아쉽다 아쉬울 때도 있지 자 아까 군요 나무라도 아까우니까 머논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 자 일단 인사를 짧게 드리죠 음 잠시 방종을 했다가 이따가 다시 방송을 킬 생각이니까 어 후으으으으으으으읍 인사를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흠흠흠흠흠흠흠흠흠